자 그러면 뉴스3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요즘 가장 경제계에서 뜨거운 이슈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인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도 많이 지금 요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 오너 갑질 같은 거 하면 경영진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어제도 항공대학교의 허영 교수와 KCGI 당사자죠 사실 강성부 펀드의 강성부 대표가 나와서 저도 다른 공중파에 출연한 일에서 갔더니 아유 그걸 어떻게 섭외를 했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글쎄 강성부 대표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방송들도 어제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아마도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방송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 판을 뒤엎을 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산업은행이 훨씬 더 이 한진칼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관련된 어떤 스탠스를 정할 때 굉장히 압력이 되죠 그래서 주식을 거래할 때 혹은 증자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 산업은행도 이거 봐라 이거 여론이 이렇다 조 회장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힘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제 나온 게 우리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조은태 회장 측하고 M&A 이거 할 때 약속받은 게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7대 의무조항이라는 건데 투자합의서라는 거예요 통상 저도 예전에 실무자나 증권회사 임원할 때 SPA라고 그러죠 SPA 그러니까 주식매매계약서 같은 경우 SPA라고 그러는데 그거 할 때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합의서에 특약사항을 넣어요 일반적인 폼이 있고 그 부속소리로 특약이다 그런데 그 특약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특약 왜 특별히 약속하는 거니까 그런데 특약사항에 이런 걸 넣었다는 게 7대 의무조항인데 첫 번째가 갑질을 하면 갑질 논란이 발생하면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애매해요 갑질의 범위가 어디냐 그러니까 뭘 갑질이라고 할 건지 내가 정포를 딱 때렸어 이건 늘상 있는 일인데요 정포를 갑질을 제가 안 한다니까 형이 참 나를 맨날 맞습니다 예를 들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다 이게 사실 이제 경영진 교체할 수 있다 굉장히 강한데 앞에 단서가 갑질 논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게 조금 애매해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외에 이거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산업은행이 지명하는 사회의사 3명과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것 통상 이제 마이너 투자자로 들어갈 경우에 사회의사 1명 정도의 추천권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3명이라는 건 그런데 이제 3명이라 하더라도 이 사회 구성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 이것도 유효한 건지 그것도 그리고 주요 경영사항을 사전 협의할 것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에 보면 합의사항과 협의사항이 있거든요 동의권과 합의권이 있어요 협의권 그런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계약서 할 때 누가 저한테 뭘 한다고 할 때 이거 합의해라 그거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내가 합의 안 하고 뭘 하면 제 폴트거든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협의해라 그러면 협의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메일 보내서 협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려고요 안 돼 협의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협의할 것 그다음에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할 것 이거 당연히 윤리적으로 해야 되겠죠 설치할 것이니까 경영평가위원회에 대한항공경영평가 협조할 것 협조 협조 그다음에 인수통합전략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 당연한 거고 투자합의서 위반 시 5천억 원의 위약벌 위약금 이런 거는 통상 다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 계약했다 이거 안 지키면 너 위약금 내야 된다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 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 이건 어떻게 보면 특약이라기보다는 거래 조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진칼 측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어머니죠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가족 구성원은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의무로 양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조은태 회장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남매 간에 굉장히 갈등이 벌어져서 어제도 제가 강성부 대표한테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조현아 부사장하고 같이 하는 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오빠와 조현민 전무 간의 얘기가 사전에 됐나 오빠가 그냥 해버린 거 아닌가 조은태 회장이 그러면 나 언니한테 갈래 혹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상상력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사전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발표했는데 하나하나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이게 그렇게 크게 우리 조은태 회장한테 심리적인 부담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되는데 어쨌든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을 지원하면서 한진칼 지분의 10.66%를 일단 확보하게 됐고요 모든 인수 절차가 내년 6월에 마무리되면 한진칼 대안항공, 아시안항공 이렇게 계열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법적 절차를 걷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거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게 법적인 요건을 만약에 갖췄다면 절차는 진행이 될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관건이 정말로 효율적인 경영을 해서 코로나19가 없어졌을 때 경영이 잘 돼서 우리 정 프로가 항상 강조하는 회수 어젯밤에도 엄청 강조하다 왜 줄 때만 논란이 되고 회수는 내일도 안 됩니까 회수가 돼서 국민의 혈세가 산업은행으로 다시 두둑한 이자와 더불어서 올라면 뭔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도 어제 각기 다른 결의 입장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조종사를 제외한 이른바 사무정비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1만 2천 명 직원이 속한 대한항공노조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대한항공노조가? 네 대한항공. 항공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최선을 대한항공은 이제 먹는 쪽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고 조종사 노조는 정반대의 입장이고 양사 조종사 노조는 정반대의 입장이고 아시아나 입장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겠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계속 뉴스플로우가 생길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인터뷰 이후에 아마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혹은 산업은행에서도 또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혹은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사실 그게 아니라니까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에 이런 게 있으시면 인터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 처음 시작할 때 첫 방송이 비트코인이었는데 그때 첫 번째 해가지고 그때 뉴스룸에서도 유시민 작가도 나오고 해가지고 막 그날 진짜 뜨거웠었죠 난리였죠 그때가 제일 비쌀 때가 2천은 한 5백만 원 정도까지 2만 불이 2만 불 그러니까 그렇지 2천은 몇백만 원 안 되죠 2천은 한 3백만 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잊혀졌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한 5백만 원까지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비트코인으로 3억 벌었다 이런 책들 볼 때마다 화나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7일 기준으로 벌써 1만 6천 8백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연초에 이게 얼마에는 7천 달러였거든요 두 배를 훨씬 넘게 올라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에 폭등세였잖아요 김치 프리미엄 얘기도 나오고 총리도 입장 발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가 2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전고점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예를 들면 페이팔 같은 데서 페이팔 아시잖아요 비트코인 가상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불을 붙였고 최근에 그냥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용어보다도 우리가 금융권에서 많이 회자되는 용어 중에 CBDC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CBDC CBDC가 뭐예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자꾸 CBDC라는 용어를 쓰면서 뭔가 화폐 발행을 안 하고 뭔가 전자 특히 중국 인민을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군불이 막 뛰어지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된다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당선인 바이든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쓰면 뭐라 하더라고요 당선 호소인 당선 호소인이야 어쨌든 당선 유력자 혹은 지금 현재 그렇게 써줄까요 어쨌든 바이든 그냥 바이든 그래 바이든이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든이 집권하면 이게 대규모 재정부양 재정정책을 써봐주고 보니까 야 근데 달러 또 엄청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금과 같이 화폐의 보존 수단이 올라갈 거다 그것 중에 비트코인 외에 가상화폐도 들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어떤 내재 가치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자산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조금은 이제 관심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만간 비트코인 전문가들을 한번 초대를 해서 지금 현황 그리고 향후의 확장성 비트코인 전문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CBDC 같은 류의 새로운 형태의 화폐에 대한 논의와 연구도 좀 병행해서 여러분께 같이 좀 쉐어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그 방역 때까지 와있네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선박 수주가 요즘 뭐 난리도 아니라는 얘기를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선가 그러니까 선박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연말에 이제 막판 수주전이 좀 활발한데 가격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수주구는 늘었는데 선가가 빠져서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 늘어서 이제 대형 수주 같은 것들이 이 소식이 상반기는 죽을 썼고요 코로나 때문에 배도 누가 배를 타겠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104만 CGT였는데 거기에 69%인 72만 CGT를 우리 한국 조선 3사가 수주를 했거든요 중국이 24%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압도적인 일을 했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조선지주사인 조선해양이 한국조선해양이죠 9월 이후에 초대용 원유 운반선 18척 LPG 운반석 3척 석유화학제품 운반석 PC선이라고 하는데 3척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석 2척 26척 22억 달러 수주를 했는데 이게 올해 수주 63억 달러의 35%를 최근 두 달 동안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또 연간 목표치에 보면 한참 못 미쳐요 그래서 앞으로 11월 12월에도 계속 이론류의 수주 행진을 해도 아마 연간 목표 한 건 못 맞출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렇게 수주가 늘어가는 이유가 선가 하락에 따른 발주 증가 그러니까 가격 좀 빠졌네 그러니까 선주사들이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신조선가와 중고선가로 이렇게 선가는 나누거든요 신조선가가 하반기로 계속 이건 뭐냐 독후가 차질 않으니까 좀 싸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작년 말 대비해서 4에서 5% 낮은 가격으로 수주가 되고 있고 선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내 조선 업체들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수주한 VLCC 베리라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월 척당 9,100만 달러 선이었는데 똑같은 선종이 10월 달에는 8,500만 달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조선소의 조선사들의 수지는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목표도 달성 못했는데 선가도 좀 떨어지면서 또 수주를 하고 있으니까 조선사들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최근 들어서도 워낙에 경기 민감주 그리고 컨택주 그리고 가치주 권역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명을 받으면서 조선도 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옆 동네 딱 보니까 조선하고 사촌이 누구죠? 조선 사촌? 네? 조선하고 사촌이요? 어마어마 무시했잖아요 우린 뭐야? 우리 배 갖고 가서 운임받는 쟤네는 주가가 좋은데 우리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조선 애널리스트 한 분을 모셔서 하도 많이 이게 헛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조선 업황 그리고 주가에 대한 얘기도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저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 프로 형님이 사촌 뭐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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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네 열심히 통장 밑이 어둡다니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자문단에서 혹시 조선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방송 중에라도 그리고 어제도 조종사 한 분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내가 현직 조종사인데 두 사람 대담 들어보니까 하하 답답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격정적으로 쓰셔가지고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죠?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중이라도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하세요 오늘 아침 또 점검해야 될 미국 장이라든지 또 글로벌 분위기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 질문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 그러면은 누구야 뭐에요? 감사합니다